달빛과 문화, 이야기가 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어둠이 내리면 달빛이 우리를 밝히고, 안동이 간직한 찬란한 역사가 눈부시게 깨어납니다. 안동 문화재 이야기, 월영 야행은 7월 29일 30일과 8월 4일에서 6일까지 5일간 월영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달빛을 따라 월영교를 거느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 월영 야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